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인기가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가을에 전공의를 모집하는 부분에 동참할 수 없다. 진짜 여러분들 전공의를 정부가 원하는 것만큼 가을에 7000명 정도를 받아들이려면 수련병원이나 수련병원에 계시는 의과대학 교수들한테 이런 맹령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채용강제 행정명령을 발동 안 하면 전공의를 채울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카돌릭대학교 안과 교수분들이 나섰네요. 의과대학 행정부에게 카돌릭 의료원 수련교육부에 모집 거부 의사를 전달한 겁니다. 안과 의사분들이 모집 반대에도 만일에 수련교두부가 주도가 돼 가지고 전공의를 선발하면 교수들이 교육이나 지도를 안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전달한 겁니다. 성명서를 발표했네요. 맨 먼저 움직인 데는 영상의학과 교실 카돌릭 의대 그 다음에 안과학 교실 2024학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거부한다. 2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반대하며 전공의 모집을 시행할 의사가 없음을 카돌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부에 전달했다. 정상적인 경쟁과 검증 절차를 걸쳐 선발한 전공의들만이 유일한 제자와 동료이고 이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빼앗는 일에 동조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양심에 어긋난 일이라고 본다. 제대로 대제하는 강압적이고 비정상적인 모집 절차를 통해 다른 전공의들이 그들의 빈자리에 들어오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 이걸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어떻게 막을 겁니까 자발적인 계약이지 않습니까 사인들끼리 서성과 이름 제자가 되는 게 우리 제자인 사직 전공의 자리를 다른 전공의들로 메우라는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강요에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한다. 전문가의 의견을 묵살하고 강압적으로 전공의 모집을 강요하는 시도가 엄청난 의로 붕괴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모집 반대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진 전공의 선발에 대해서는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겠다. 무슨 대책을 이뤄면 이걸 강제하겠습니까 오늘 방송 보신 분들 가운데 석사기나 박사기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도교수하고 제자 사이의 관계라는 것이 그걸 어떻게 강제하겠습니까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겠지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이게 안가입니다. 그런데 안가 외에 도미노처럼 확산되는 겁니다. 가을턴 전공의 재모집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아마 종합병원에 계셨던 분은 의대 교수 그다음에 전문의 전공의 인턴 이런 분들이 팀이 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위계질서가 맥악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전공의 인력 충원 방법으로 강행한 2024년도 하반기 모집학대에 교수들이 보이콧으로 만들고 있어 거부입니다. 영상의학과 캬도릭의대, 캬도릭의대 안가, 피부과,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들도 성명을 내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피부과 전공이 1년차 6명, 2년차 4명, 3년차 6명, 4년차 5명으로 총 21명을 하반기 모집 공고하기로 교수들 의도와 관계없이 캬도릭중앙의료원은 발표를 한 거죠. 그런데 피부 아마 그러니까 집행부, 캬도릭의대 집행부하고 의대 교수사 사이에 상당히 불협화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캬도릭중앙의료원 입장에서는 보건복지부의 그런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발표한 것이고 캬도릭의대 교수들, 피부과 교수분들은 성명서를 통해서 정부는 잘못된 정책 진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필수 의료를 더 무너뜨릴 수 있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 분명한 겁니다. 모든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겠다. 집행부에서 그냥 사람 뽑아서 내려가게 되면 하반기 모집의 지원에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미리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우리는 더 침몰하게 될 대한민국 의료의 앞날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전공의와 의과대학생들이 본인들이 평생 걸쳐 노력해서 얻은 자리를 내려놓은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본래 2월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도 정부의 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해 사직 시점을 6월 4일 이후로 바꾸도록 병문에 강제했습니다. 정부가 책임을 갖고 필수 의료를 되살릴 의지가 있었다면 절대 이렇게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하반기 전공의를 모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부가 다른 속셈이 있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밀어붙이기를 한 거죠. 지금까지 정상적인 절차로 공정한 경쟁에 의해 선발했던 전공의들만이 우리의 유일한 동료이자 제자로 여기겠습니다. 그 누군가가 비정상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절차를 통해 우리 동료의 자리를 빼앗는 사태를 우리는 묵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제자와 사직 전공의 자리를 다른 전공인들로 메우려는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강요에 분명히 거부합니다. 정신과 의사분들도 카돌릭 대학의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해결에 대한 일말의 실말이 마저 없애버리고 모든 책임을 일선 현장 교수와 전공의들에 돌려버리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이러한 절차의 일반적 진행에 저희들은 반대합니다. 수련병원에서 교수와 전공의의 관계는 해당 분야 전문의 양성이란 목표를 위해 통합적이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형식 비형식적 과정의 종합입니다. 전공의 선발과 수련 과정 동안 오랜 시간 다수의 교수와 전공이 당사자된 노력에 이루어집니다. 이런 상태를 인위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일방적인 조치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시작도 오판이었지만 지금도 계속 오판을 하는 겁니다. 정세 분석을 전혀 못하고 상황 분석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의대 교육이라는 것이 도제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도제 방식은 상당히 사측인 여러분들 일종의 계약 내지 묵시적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박사 과정을 밟아본 사람들은 어떤 관계인지를 대량 여러분들 다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러면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러면 전공의를 뽑아서 이러면 강제 배분을 해 가지고 교육 못 시키면 제자로 삼을 수 없으면 그럼 구속할 겁니까 정말 참 딱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해결되기가 어려운 지금 상황인 겁니다. 승리할 수가 없는 싸움에 뛰어든 겁니다. 이 카돌릭 의대 교수들은 인기가를 중심으로 한 제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움직임뿐만 아니고 카돌릭 의대 교수의 비상회비를 통해 가지고 정책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이렇게 강조를 하죠. 전공의 교수회비의 비대위, 전공의 수련교육을 현장에 담당한 교수들은 9월 모집하는 전공의 정원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후반기 전공의 모집으로 빈자기를 채운다면 현재 투쟁하는 전공의들이 돌아올 자리를 빼앗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공의 수련교육은 단순히 병원에 출근해서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롭게 모집 때 지원한 전공의가 있다 할지라도 이들을 제대로 교육의 전문의로 만들어낸 것은 어렵다는 선언을 각 임상과 교수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전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 모르니까 그리고 이해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 결말이 참 예상되는 바가 있지만 걱정스럽습니다. 전공의 수련은 지도 전문의의 세밀한 관심과 지도, 정해진 교육과정을 거쳐 일정한 성과를 대하는 과정이고 여기는 지도 전문의 역할과 전임이 상급년차 전공의 역할이 있으며 전공의가 의대생을 지도하는 역할 역시 중요한 수련 과정입니다. 의대생들이 떠나 있는 지금 이런 역할을 교육할 수도 없습니다. 아주 유기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지도 전문의, 교수, 전임의, 상급년차 전공의, 그다음에 인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스킬, 지식, 정보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강제하는 정부가 교수들의 수련에 관련된 발언을 헌법적 가치 운완하며 지적하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인지 묻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의료제도를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방기하고 있는 게 누구인지 자문하기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정책을 못 주고 처음부터 다시 돌아본다면 카돌릭 의대 교수들은 정부 정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협력을 다할 것입니다. 환자들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그래야 될 것입니다. 듣고 싶어하지 않겠죠. 관리들이나 윤 대통령께서는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하지 않을 겁니다. 너무 많이 와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너무 많이 와버렸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럼 나중에는 진짜 파국이 오는 겁니다. 그거를 말병 듣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어제 방송이 나가고 몇 분이 남기신 그런 의견 가운데 충북대를 사직한 배장환 교수님 아마 흉부, 심혈관 이런 쪽이 아마 외과의사죠. 서전입니다. 배장환 교수님과 충북대 의과대학 교수님들과 강원대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내일 세종복지부 앞에서 26일 날 금요일 날 집회를 합니다. 오죽하면 사직한 배장환 교수님이 참여하시겠습니까? 그 근역에 학부모님들과 의대생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분들이 시위를 나설 정도니까 얼마나 상황이 심각합니까? 배장환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0분간 여러분들 2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생산 시스템이 10분간 여러분들 8명을 생산하도록 만들어놓은 그게 어떻게 불량품이 안 나오겠냐 이야기인 거죠. 공부도 하지 않았는데 수업도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국가시험을 칩니까? 시험만 치면 합격을 무조건 시켜준다고요? 그럼 부실의사가 배출되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너무 다급합니다. 그렇다가 아무거나 막 던집니다. 설령 학생들이 시험치게 해달라고 해도 이건 안 되는데 국가교육부가 나서 시험을 치라고 독려합니다. 진짜 나라에 어른이 없습니다. 지도자가 없습니다. 제대로 상식이 박힌 윗사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디로 갈지 정말 걱정됩니다. 제가 여러분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치검사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 것처럼 만들 수가 있고 죄 있으면 죄 부풀려가 여러분들 감방 쳐넣을 수가 있고 없는 죄도 만들 수가 있고 있는 죄도 깔아뭉개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부 안 해도 시험 치면 올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옳은 것이 없으니까 원래. 절대적으로 옳은 게 없으니까. 없는 죄는 만들 수가 있고 있는 죄는 깔아뭉개해서 없을 수도 있고 조그만 죄는 부풀려가 키울 수가 있고 하니까. 그게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지 않습니까? 은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가 여러분들 얼마나 나라가 원칙이 훼손돼 가지고 이런 엉망칭창이 된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의료사태를 보게 되면 앞으로 한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그냥 예고편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그러니 여러분들 그냥 방송통신위의 부위원장장 탄핵을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국시 안치고 전공의 전문의 마치고 임관하던 군의관이나 공보위가 곧 시가 마를 겁니다. 군과 지방의료체계가 많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의료 공급망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